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서머너스 리그 입니다. 이 게임은 위믹스 쪽에 온보딩 될 예정인 게임이구요 코인은 위믹스 플레이에 이미 작업은 다 되어 있구요 SOL 토큰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아 어제부터 해가지고 사전 예약 이벤트랑 그 다음에 글림 이벤트 에어드랍 이벤트 두개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거 글림 이벤트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사전 예약도 구글 플레이인데 vpn 키시고 조금 하시면 됩니다 게임은 1대1 대결 퍼즐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이에요 대충 한번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뷰의 게임이 몇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퍼즐 만 잘 연결해서 된다기 보다는 진영 싸움이 좀 있어 가지고 약간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이 nft 캐릭터 랩에 맞춰서 예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구요 게임 플레이 해봤었는데 좀 복잡합니다 하기가 예 운도 좀 많이 따라 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음 어 코인은 이렇게 두개 블루잼을 SOL 토큰으로 바꿀 수 있고 다음에 캐릭터도 있잖아요 캐릭터 캐릭터가 nft로 되어 있어서 nft 캐릭터로 SOL 토큰으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거죠 처리가 되는거죠 이거를 또 위믹스에서 바꾸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코인 부분은 어차피 여기 잘 나와져 있거든요 아래쪽 보시면 예 일쾌 다음에 빅토리 리워드 예 승률 승리에 따라서 왔고 다음에 시즌 랭킹 다음에 트로피 리워드 요 3개는 전부 다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예 순위 경쟁이구요 데일리 미션이 있는데 요거 큰 그건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여기에서 블루잼 얻어 가지고 예 스왑을 해서 코인으로 바꾸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개 아 물론 지금 블루잼이 SOL 코인으로 이제 바꿀 때에는 교환 비율이 있겠죠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조정이 될 것 같고 뭐 nft 부분은 요렇게 뭐 인게임에서 인벤토리로 바꿔서 교환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담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되어 이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진 거지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이거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못 찾아 봤거든요 코인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고 nft 부분은 좀 수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코인이랑 nft 두개가 다 있다 그리고 1대1 대결 게임이고 하루에 20개씩은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승률 게임이라 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이게 지금 어제 이제 어제부터 이벤트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한 달 뒤쯤에 이제 거의 오픈을 했잖아요 10월 달이니까 다음 달 쯤에는 이제 온보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 우선 사전 예약이랑 에어드랍 이벤트 요거만 신청해 놓으시고 나중에 오픈하면 그때 다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